시신없는 장례를 치른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누나는 분명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누나? 누나 죽지 않았어? 어... 여기 학교인가? 학교 같죠? 학교네요? 아닌데? 빨래 건조대가 있는데? 아, 뭔데? 저 아이의 인형? 핑크 공주님을 찾는 건가? 왜 인형은 또 거꾸로 들고 있어? 정신병원이에요 음... 메이드 인 코리아 왜 그래? 왜 그래? 애기야 애기야, 그 인형이 너무 징그러운데 인형을 좀 귀여운 곰돌이로 바꾸면 어떨까? 이은도의 저주 Curse of Ian Island 해보겠습니다 이은도라는 그럼 그 서민의 이은도가 성은 이, 이름은 은도가 아니었고 이은 아일랜드니까 뭔가 옛날 그... 주말에 TV에서 해주던 그 공포 프로그램 같네 주말에 배경음악이 이은도가 진짜 섬인가요? 에이, 가짜 아닐까요? 진짜면은 거기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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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아... 야, 렉... 렉이 좀 심한데? 나만 심해? 잠시만요, 게임 설정 그래픽을 좀 낮추고요 그림자를 없애고 반사 없애죠 모션 블러도 없애고요 어, 훨씬 낫죠? 안기, 뛰기 아, 깜짝이야 아, 배터리가 없다는 거야? 1번 2번 아직 안 바뀌네 스포츠를 눌러 달릴 수 있습니다 아아, 씨... 전동이 치네요 누가 봐도 들어가라는 거죠? 아니, 깜짝이야 누가 봐도 들어가라는 건 속임수였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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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전쟁 났어 박격포스아? 아아!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아! 아아! 박격포처럼 크게 들리잖아요 아아! 아아! 방직공장 기어남 이은 병원으로 가야겠죠? 아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병원은 얘는 왜 가는 거야? 얘 주인공은 뭐하는 애인데 병원까지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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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on을 끌까? 우리? 부담 출입은 그만대! 여러분 응? 아... 아아, 연문은 또 열어주셨네 아아아.... 이윤신경정신병원 누가봐도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왜 온거야? 하아...! 아아... 은... 누가봐도 들으면 안될거같이 생겼잖아 도전과제 달성함 지옥문에 들어서다? 도전과제 지옥문에 들어서다라는 도전과제를 지금 달성했는데요 4포인트 내놓으라고? 누나를 찾는데요 누나 찾는거 맞죠? 오케이 폐병원 1층 본관 목표 6호를 찾으라고? 이 섬은 조상님들로 하여금 저승으로 향하는 바닷길목에 터라고 벌린다 섬무당 말로는 월식이 뜨는 해 어? 월식? 쇼이치? 저승세자들이 밀려와 열흘 동안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아닌지 모르게 예로부터 오랑캐들의 노력을 많이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미명에 죽어갔다 불과 20여년 전에는 한때 이곳이 강화도의 한 지적이고 서울과 가까워 죽는 사람들이지 서울과 가깝다고? 뭐죠? 끝나고 들고 가세요 안 끝나면 실패 확인 저 수락좀 할게요 일단 미션은 수락해야지 미션 수락은 해야지 끝나고 들고 가세요 이 섬은 조상들로 하여금 저승으로 향하는 바닷길목에 터라고 불립니다 나가기 비상구 어 음 음 아 아 이런 코너링 조심해야 돼 기억자 여기 부시체크 좀 누가 해주실 분 없나요? 아드리아나님 여기 그 궁 한번만 리오님 여기 무기 스킬 한번 안되나요? 카이팅 와리가리 없고요 클리어 문 안열려 아 누가 봐도 화장실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들어가라고 만든 것 같죠? 흐앗 흐앗 네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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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미스 다운 좋아요 화장실 클리어 문 안열리고요 불 안켜죠? 전기공급이 끊겼네요 좌삼삼 카이팅 이렇게 체크하면서 바디 체크 으아앗 아앗 방 소리질렸나 나와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누가 소리질렀냐 나와라 병원 장실을 조사하자고? 병원 장실이 어딘데 화장실을 말고 병원 장실 아 현이치 병원 장실이 없잖아 병원 장실이 없잖아 정문 현이치 화장실 비상탈출구 총무가 진료실 처치실 병원 장실이 어딨는데 병원 장실이 어딨는데 어 좋아요 침착하게 어 깜짝이야 씨 뭐야 열쇠에 갔죠? 아 어? 챙기는 게 안 되는데 힌트인가? 힌트인가? 어 깜짝이야 씨 이거 뭔데 이거 분필이야 양초 습득하기 어 중요하지 불 피우 야 지 불을 지금 피우면 안 되는 거야? 병원 장실이 어딘데 까꿍 어 깜짝이야 약재실이야 여기 아닌데 어 열쇠 보관해 병원 장실 H1 아 저 원장씨 저희구나 뭐야 뭐야 지난달 215에 입원했던 여자애가 자기 물건들을 애타게 찾는데 찾아주실 수 있는지요 립스틱 손거울 시계 옷반지 두 짝에 아 마지막으로 머리빗이긴 한데 머리빗은 C병동 병실 근방에 제가 찾았어요 2층 약재실 분실 보관함 밑에 넣어두었어요 음 부모님이 주신 거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매일 울며 떼쓰고 난리예요 혹시 분실물이라 보관함 분실분 분실물 아 아 나 긴장했어 아 아까 비명소리 때문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챙길 거 있나 좀 볼게요 어어 다 열어버려야겠지 힘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네 이유가 없네 음 체크 바디 체크 클리어 바디 체크 클리어 우승 우승 동계 체육대회 우승 걍 내가 열흘 동안 부적 서른 장을 써줄 테니까 그동안 병원 환자들을 무조되네 꼭 당해야 돼 3주는 개기월식이 될 거야 그날 꼭 병원에 있으면 안 돼 명심해 이거 원장도 당했나 본데 어 라이트 이거를 찍어서 맞추면 안 돼? 근데 왜 문 안 열리는데 원기가 함부로 되질 부적을 수정해주고 보내셔 자전히 오는 시간에 흉하게 맞는 자리에 부적 없으시고 쳐 때리세요 매일 공행하십시오 벌레 또 가져오세요 손전등 건전지 어떻게 교환해? 아니 뭔데 어둑하라고 이것도 뭐야 내 생일 비밀번호 486 행운의 7 내 생일 9 9 1 0 0 0 아 배터리가 없는데 손전등 건전지 교환 3번 안 돼 문 안 열려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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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잠깐만요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문이 안 열리잖아 손전등 건전지 교환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허 어허 힌트가 있나 어허 힌트가 있나 아닌데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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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나갈 나가는법 알려주실 분 아 나가긴 해야되잖아 오오이씨 하응 아니 원장님 원장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병네에 무당을 불렀다고 총무과 임덕현 군 당신만이 이 병원을 살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어 어 아니 아니 뭔가 힌트가 없나 어 뭐야 아까 없었는데 생겼네 뭐야 어 어 잠깐만 440 어 이 숫자를 조합해보자 아니야 404 044 아닌데 뭐지 왜 안되지 물건을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아 뭐지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볼펜은 아무것도 없었지 볼펜이 근데 왜 이걸 보게 했을까 눈 아직도 안 열려 여기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운명이 이거는 확실하죠 0 4 아까 어디 있었지 숫자 하나가 근데 어디서 보지 않았나 아닌가 밑에 열리는 거 없나 밑에 열리는 거 없나 어이씨 넌가 047 047 074 음 7 4 0 7 0 4 이게 아닌가 하 하 하 음 4 7 0 이게 아닌가?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손전등이 끝났어 오오 씨 이봐 열쇠 에이병동 열쇠 템코더 아 아웃 라스트야 아 아 개실딱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어 저 왼쪽에 귀신이 있다고 철치되어 있는데 여기 귀신이 있다고 지도에 나오잖아요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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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아니 이거 손잡는 건전지가 없어요 아 뭐 마르티나야 아니 이거 아니잖아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해산 아 아멘 힉 그 2층은 이따가자 2층은 아니다 진짜 이거 선종둥 건전지 교환 3일에 맥스 버튼이라고 왜 안되요 왜 안되는데 코를 찌르는 지속한 냄새가 난다 아 건전지랑 초를 파밍하라고요? 건전지가 어딨는데 아 뭐 어두워서 갈 수가 없네 어 왜 여기서 코를 말린 냄새가 나는거죠 아니 시상과 일을 어떻게 하길래 조리실에서 저런 냄새가 나는거야 아 예인과자 에이 이리와 조리실에서 왜 코를 말린 냄새가 나는거야 코를 말린 이 동물질인거 몰라서 그래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니 아 아 아 배터리 같은거 없어? 아니 어? 깜짝이야, 이씨 아.. 이거 개 오도운데? 으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지? 어, 씨, 이 봐! 협제실? 뭐시뭐시? 계세요? 협제실 오른쪽에서 두번째 올게 협제실 화장실 안들어가 절대 안들어가 배틀고 얼마 안나왔대 아아 아 배터리가 얼마 없어 아 배터리를 어디서 구해야되는거야? 에? 여기서 발작을 사라졌는데 힌트를 찾아야되거든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데? 약제실에 뭔가 있을텐데 힌트가 아 근데 아무것도 안보여 캠코더도 배터리 달아요 아니 배터리를 조약게임을 하지 어? 어 냉장고? 텅 비었어 근데 밑에 건전지가 있었다고요? 어 어 약제실에서 건전지 주웠어 어 아우 기분나빠 뭔데 이거?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닌가? 아 다른방 세탁실 세탁실 어 어 뭐 없죠? 뭐야 여기 어 어디로 가야될까? 그니까 너무 무섭지않아 게임? 미치겠네 미치겠네 약제실 다시 가보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시만 시발 또 뭐 있는데? 어 잘했어요 또 추구한게 있나? 또 추구한게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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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뭐가 있어? 버그야? 음 아 배터리를 교체하래 버그인거임? 저울에 그 버튼 눌러보라고요? 안눌림 오! 안눌림 안으로 들어가는건가? 아닌데? 뭐야 근데 배터리가 없어 딴 데가 가볼까 일단? 배터리가 벌써 닫으면 어떡해 어? 오늘인지 교환했어요 그거 손전등 꼈어요 방금 뀌 방금 뀌 봐봐 뭐 없죠? 아무것도 없어 어? 샤워를 해야되나? 뭔가 진도가 나간듯 자동 저장이 됐어 다시 가볼까? 오 뭐야 오 씨바 오 씨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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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6 308.6 비밀번호야 저거 오 씨바 아 너 누구야 씨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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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1 2 1 칭찬합시다. 너나의 식견. 원장실. 원장실. 3086, 3086. 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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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6. 맞지? 3086. 아니야? 오! 맞아. 난 천재야. 사람 주골이 있어? 장례식장. 아니 뭐. 사람 유골을 저기다 보관해. 변태시끼 아니야. 장례식장. 어어! 니나니? 클로에 니나 여기 있어요. 데려가세요.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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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어딨는데? 장례식장. 장례식장. 일로 가라고? 나보고. 내려가라고.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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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가들 앞에서 호름형비드. 이거 손총돈 어떻게 꺼요? 손총돈 끄는 거 알려줘. 손총돈 어떻게 끔? 설정. 컨트롤. 불 끄라는데? 아, G. 에이. 그 아니olics인지. 빼빼. 정리했 Urban Adventure. ware~~~ 헉!! 경videmment,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왜? 안올려져 여긴? 올리라메 아 됐다 아 아 아 어 여완실이었고요 됐어 왜? 멈춘 염시 멈춘 염시 멈춘 염시 클리어 인사이드 클리어 화장실 계세요? 똑똑 화장실 클리어 시바 뭐야 시바 오 시바 뭔데 하하 아아앜 아씨가 ASMR몬데이 아아 불명증 완치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어딘데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표시가 되어있는데? 아 뭐야? 아 이거 더러워 아 2분 양실을 안 갔구나 시발 진짜 아 아 초야 지금 8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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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린 흔적이 있었다 아니 우리 딸 지신도 못찾았는데 빈소부터 지리잖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딸 어딨어요? 단심들이 불쌍한 우리 딸 죽여놓고 유가족 허락없이 뻔뻔하게 빈소를 달여놔요! 아니 딸을 정신병원에 가둬놨으면은 당신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둬놨는데 분양실 다 돈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쵸 아까 올렸는데 왜 없어졌지 여기 다 켜 다 켰어 아 제발 제발 다 켠거 맞지 뭐야 2층 병동으로 가네 나름 친절하네 아씨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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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혼자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니 하지만 깊은 허전함은 추억이 채울 수 채울 수 없는 걸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아 아 아 무슨 정신병원에 이런걸 해놨어 아 정신 정신병 걸리겠네 진짜 야 정신 멀쩡한 사람도 여기 오면 정신병 걸리겠다 정신병원에 정신병을 걸리게 하는 응? 그런 곳이잖아 된다 아이ool 교란시킬 수 있다고? 교란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해볼까 한 번? 어? 예끼! 예끼! 물러 꺼라! 예끼! 앞에 한 번이나 예끼! 모든 악기들 물러 꺼지 못할까?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어 잠시만 이제 사실 좀 무서운 건 지나갔어요 다 끝난 듯 지금 이제는 좀 침착하게 그냥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서운 건 다 끝난 것 같아요 초록색 두 개 뭐지 병원을 찾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애가 예배에서 욕을 금하고 욕반치 이거 두 왜 애를 혼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받은 거 아니야 저어? 저의 주인이 응? 클로에인 것도 모르고 건드려가지 아씨 진짜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대놓고 그러고 있는 게 어딨냐고 아 뒤진다 아 잠깐만 예끼 싸움 물러 꺼지 못할까 아씨 아씨 아 진짜 저 구석에 머리 긴 여자 형제가 아 그런데 너무 소름끼지 더 이상 죽인다고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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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끼 이끼 이놈의 이빼 이빼 이놈의 이빼 이놈의 이빼 이놈의 이놈의 이따 저거 튀고 가자 이따 저거 이따 이끼 이끼 어 키라고 왜 안켜 왜 안켜 왜 안켜 양초 있잖아 양초 0개야? 양초 없잖아 알았어 양초 주우러 가잖아요 양초가 없는지 몰랐어요 2층 약재 2층 약재실을 다시 가라고? 너무 깜깜하다고요? 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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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아씨 징그러워 아 누가 인형을 졌다고래 장난치네 아까 그 약재살 아니야? 아 왜그래요 아니 초가 없는데? 양초 어딨어? 뭐야 이거 죽어라 으악 뭐야 왜 죽어 왜 죽는데 뭐 뭐가 어떻게 된거야 아 다시 하라고 이걸? 뭐 뭔데? 왜 왜 죽은거잉? 어? 아 씨 봐 다시 다 죽으라고 나보고 이걸? 이걸? 아니잖아 이게 처음부터 하는거야? 그거 아니지? 처음부터 하면 게임 끈다 진짜 뭐야 이건 또 치킨 먹고 싶다 아 새로운 체크 포인트 같긴 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엣기 안해서 아 엣기 해야겠다 엣기 역제시 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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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마다 예끼해야겠다 예끼 10초마다 예끼해야겠다 예끼 어 누구야 너 나와 예끼 둘러보기 하외탈 아무것도 없네 예끼 어 예끼하는 특템 예끼 예끼 아 힘들어 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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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친다 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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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예끼 오 오지 말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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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이상해 여기 빨리 나가자 됐어 끝에 한번 가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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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어어 아 버프야? 어어 개이들 뭐 약간 로엔 그거네 버프 굿 베리 굿 팁스 땡스 아 좋네요 예끼 예끼 뭐해야돼 이제 지하로 가봐야되나? 방들 다 들어가봐야되나? 방사선술 아니시오 방사선술에 이 팔들이 돌아다녀 어 찾지 텔레비전이 잘나가면서 줄줄 도산했다는 소식이 되어있다 하아 머리비 녹반지를 찾으라구요? 하아 어디서 찾지 샤오 언덕님 그거하십니까? 앤 따님! 꼭 제가 찾아서 유가에 대해 인도하고 나 부친 수묵니다 부친 수묵니다 앤 아 다시 옛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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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 물로 꺼지 못할까 옛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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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다 줬다고? 어 그러게 기억나 근데 그 그림이 어딨는지 기억 안 나 기억나 그 장소 애기가 낙사했다는 그 장소 옛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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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 물로 꺼라입니다 옛끼 기신 물로 꺼라입니다 옛끼 화장실 꼬마야 화장실 어딨냐 써있니 남자 화장실은 안 갔을 거 아니니 아까 그 여자아이였거든요 설마 너 남자 화장실에 낙서 있니? 없는데 옛끼 없잖아 거짓말 치지마 거울이 어딨어 화장실 화장실 1층에만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지적 굿 화장실 화장실 어딨지? 2층엔 화장실이 없어? 야 2층 사람들은 오줌도 못사? 어? 위에 있다고요? 커피 한 잔만 아직 찾아야 되는게 개 많은데? 그 절반은 찾았다 없잖아 화장실에 없잖아 뭐 이거 화장실에 없는데? 1층 배치도를 생각해보라고요? 거짓말쟁이네 반전 옛끼 어? 어? 어.. 하잇! 어이 씨발 여깄다 어! 여기서 본래 봤나보네 어 뭐야 약재실? 약재실로 가라는 힌트?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님? 여기 아까 왔던데잖아 시계를 찾으라고? 왠지 지하에 있을 것 같애 지하 지하를 가보자 옛끼 그니까 옛끼 중간중간 흔드는 이 재미가 있어요 짤짤이 지하 지하 끝났다고? 아 유리에 막혀있었는데 안 흔들면.. 어 깜짝이야 아이씨 아아 안 끕니까? 이거 뭔데이? 저게 양초가 없네 아! 깜짝이야 아이 씨 해충시계 소리 들어 보라고? 크흐 아이씨 제빵이네 아 저 언제 화를 냈습니까 아 이거 어딨어 체력 단련실 가볼까 지하를 갔다 와야될거 같애 초가 없어 초를 못 켜요 어 다 썼어 예끼 예끼 다 썼어 아 예끼 남발한 죄다 이제 예끼 없는데 어떡하지 내려가볼까 근데 예끼 많이 쓰면 달아요 예끼도 주워야 돼 오 예끼 찾았다 예끼 획득 어디 가야되는거야 이거 아까 왔던데잖아 말이 쉬움이지 이거 너무 힘들어 힌트도 없어 회중식이 시계는 뭔가 센터를 가야될 어 여기있다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을거 같아 어어 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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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올거 같애 예끼 썩 물러 꺼지 못할까 뭔 소리야 누가 토하는데 싫어 나가 죽어 나가 다 나가 죽어 니가 싫어 134 비밀번호 134 비밀번호 비밀번호 치는 데가 어디 있었지 왜 뭐 있었냐 왜 뭐 있었냐 왜 뭐 있었냐 조용히 가야된다고 아이씨 알았어 아이씨 134 맞잖아 134 아니 나도 소란스러워 지금 없잖아 134 시계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나 죽을때까지 이러고 있는다 그럼 불 두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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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리 안 듣겠는가 으 measure 으 으 아 아 으 여긴 진짜 다 있네 여긴 작아 왜그러세요 약재실 왔는데 없는데 방금 뒤에 뭐잉? 캠 뒤에? 없는데 야 머리빗이 어딨어 왜 계단 근처 약재실 여기가 아닌가? 뒤쪽에 있네 여기 맞는데 어 이거 돈 챙기면 안 되나? 돈 어허허허 액기! 아아! 아 진짜... 아 액기 반응 좋았다 다 썼어 액기, 액기 다 썼어 액기 다 씁나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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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액기 울어 뭔데? 힌트 어? 잠깐만 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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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울어 이 터널 리턴 하고 싶어 그래서 울어 장초가 없어 뭐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누가 봐도 수상한데 이거 바닥에 뺀 짓 나 주웠어 들고 있음 틀어갔는데 탈출 어 씨바 액기가 없어요 우는 애를 찾으라고 나 꼈어 어 버그 까비 게임 끌 수 있었는데 버그 여긴데 떠니 떠니 어 아 씨바 옆방인데 여긴데 아까 없었는데 아닌데 여기도 여기 여기 맞아 이방이야 여기잖아 여기 아니야 이방 아니야 이방보다 가까운데 샤워실 샤워실 아니 샤워실 별로 안 들었어 인형이 클릭된다구요 샤워실 인형이 클릭된다구요 인형이 클릭된다구요 샤워실 나도 같이 울어 그럴까 아니야 샤워실 조용해 여기다 여긴 아닌데 여긴 소리가 좀 작아 약재실이라고? 아 이거 사플 이상해 사플 패치 좀 사운드 버그 있어요 왼쪽으로 구분 잘 안되잖아 뭐니? 아닌데? 없는데? 안돼 아 없잖아 안돼 안돼 2회속 그렇다고? 극신속 갈증 리포임 아니 클릭 안된다고 인형 나가봐? 버그다 진짜 이거 다 클릭해본다 엄마? 아 씨바 뭔데 여기 안에 아 216호 저기 문 열기 싫어 어? 어? 방금 나 못 클릭했어 아 여기가 클릭 안되는데? 아니 씨바 왜그레 아니 씨바 왜그레 버그인가봐 버그인가봐 게임 꺼야겠다 그쵸? 게임 꺼야겠다 그쵸? 어느새 아 어디로 가야되지 이제? 아 예끼가 없어 나 죽을거같아 아아! 아아 예끼! 예끼! 아하아 예끼가 없어 예끼 없이 어떻게 이 게임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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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아아 아아 예끼! 예끼 아니 시끄러워 나와보구 아 저리 아기가 아시키야 아아 뭐 어떻게 하라고 나 예끼가 없는데! 아아 아 시끄러워야 뭐야 채찍들고 쫓아와대 진짜 아아 개만겜 진짜 밸런스 개구리네 진짜 아 없어 예끼 없음? 예끼 다쓰? 예끼 없이 게임하라고 이제? 하아 하아 아 개 깜짝 놀랐네 진짜 라우라야 레녹스야 분명 채찍들고 있었는데 방탄소지 왔어요 없는데? 예끼가 없어요 야 궁디? 궁디? 어? 야 저거 궁디 만져지는데? 궁디 궁디? 뭐지? 궁디! 어? 작동해볼까? 궁디? 궁디 궁디 아아 뭔가 선택이 되는데? 빨개지는데 뭔가 선택이 안 돼요 전원 버튼 못 켜나? 뭔가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어? 룩 룩 마오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밖에 또 누구 토한다 뭐 어떻게 하는거야 그치? 쟤 지금 나가면 나 잡혀먹잖아 왜 안나가면 여기서 뭐해? 커피락도 마셔? 커피맛 참 좋겠다 나가서 하이 해보자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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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뭐 해야될지 모르겠어 정면돌바다 뭐 어디서 어떻게... 아웃라스트보단 100배 낫지 난 그거지 했을때 심장마비 걸린줄 알았어 끝까지 깨는데 며칠 걸렸어요 그거는 진짜 좀 정도가 심해 몇방울 가져와? 아니 이게 힌트가 너무 없어 초반에 주는 척하다가 끝에도 안줘 약간 실망했어 지금 어 뭐야 어 뭐야 저 안에 유골있다 원장님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부임했던 부원장 채시말입니다 이렇게 또라입니다 이렇게 또라입니다 그러면은 저 인형 등을 뜯어야 된다는 거거든? 어 인형 등을 뜯으라는 거 같아 이제 문 닫고 콩디 어 벤치로 뜯었어 어 아씨 두개 남았다 아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만 찾으면 되는데 아 진짜 하아 군두군 여보세요 나의 천사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옷반지를 찾자구요 아 이제 무섭지도 않아 사실 약간 액션쾌감 rpg 느낌이지 액션게임 느낌 아 근데 뭐 왜케 어렵냐 무슨 그림찾기야 뭐야 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냥 찾기가 힘드네 뭐지 이거 아 씨바 진짜 날파리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두근두근 어? 야 누가 TV 또 엎었냐 원래 엎어져있었나? 하남자라뇨 에이 약간 중남자정돈되지 지금 이거 클리어하는 이 카리스마 보세요 이렇게 불친절한 게임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포에 전혀 떨지 않으면서 자세히 어떻게 보니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예끼도 없는데 지금 채팅 잘 보고 있잖아 룩 룩 룩 어? 어? 씨바 뭐야 여기 아까 갔던데잖아 다시는 가기 싫어 저기 쟤 아까 갔던데잖아 아닌가? 저기 안갔던데인가? 아니 갔던데야 약재씨 아니 어딜 가야되는거야 어어어어어어 씨바 여기가 어디지? 어? 촛댐 촛대에 놓여져있는데? 촛대 밑에 놓여져있는거잖아 다 알려주는데 저 그릇이 어딨냐고 이 넓은 맵에 이 촛불을 치우면 안돼? 촛불을 치우면 안돼? 병원을 찾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애가 예배 예배실 오르간을 만진데 왜 혼내 애기애를 아씨 뭐야 퇴치 아 근데 뭐야 저거 제거할 수 있었어? 예끼가 아니라 그건 상대방 부르는 예끼 같아요 퇴치했어요 안에 잠깐만 저 촛대 이거 어딨지? 아씨 아니 아씨가 잠깐만 아 깜짝 놀랬네 아주머니 예배당 예배당이면 여기 밖에 없는데 아 이게 뭔 말이야 어딨는데 옥반지가 상상해보자 상상 병실에 들어가보자고 왔어 혼낸쓰면 옥반지를 두고 갔대면 옥반지가 없잖아 알았어요 2분의 1 속도 줄여드림 아 씨바 그치 빨리 가자 아 아 씨바 왜그래 없어 옥반지 옥빈아 옥빈씨 어딨어요 옥반지 옥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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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그림이 약간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긴 했거든 그죠 바닥에 떨어지는 아닌데 취소 없잖아 어디 있는데 없잖아요 있으면 내가 찾았지 왜 병실마다 제떨이를 놓는거야 아 화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어 감사합니다 옥반지 옥빈씨 내가 꼭 구해줄게 근데 또 몇개를 찾으라는거야 여기서 또 이제요 유골 두개랑 거울이랑 머리빗 거울 없는데요 아 거울 찾았구나 아 저 자명종 시계구나 아 이거 왜 찾는거죠 내 말이요 이거 찾으면 뭐 달라져 유품 찾으면 뭐 달라져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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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 3 유물이라 했어? 유물 지도 아니야? 유물 맞지. 유물 미치겠네. 나도 미치겠다. 이거 좀 끝내줘. 나 머리 아파 이제. 일단 여기를 들어가. 어디 있을까? 자 침착하게 생각보자. 아니 머리빗을 어디서 찾아도 대체? 이걸로 그냥 자결하면 안 돼? 몸에 놓고 그냥 죽으면 안 돼? 아니 없어요. 없는데. 없잖아. 책상에서 캠 켰는데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아요. 버그인 듯 여러분. 버그인 게임 계속 해야 됨? 심각한 버그인 듯. 다른 약자실 가볼게. 전력질주. 우회전. 나한테 왜 그래. 아 깜짝이야. 다이자. 다이자. 어. 변호판은 연본을 모르듯이 이재혁. 성별 M. 성향이 M성향. 46년생. 46년생.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데요? 여기 맞잖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찾음. 뭐야. 감사합니다. 건전지 다 쓴. 낌. 아니야. 유물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전설의 유물. 이거 어디 있을까? 자명종. 소리 들려. 누나. 저 자명종 하나만 떼주면 안 돼? 세종시계가. 캠코더를 켰을 때. 파란빛이 나요? 알았어. 가볼게. 아. 파란빛 싫은데 이 게임. 파란빛 나오면 곧 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나 예끼가 없는데? 안 나오는데? 파란빛? 쎄까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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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끼 좀 찾아줘. 옛끼가 없어. 아 여기 말고 자영줄이 또 어딨는데? 부당실이요? 부당실? 부당실? 부당실 1층보다 싹 돌아가 2층? 에 화났음 빠르게 빠르게 오른쪽? 약간 현우느낌으로 갈게요. W킨 현우 당당히 가야겠다. 현우느낌 부룽부룽부룽 아 매그너스느낌 부룽 자명종이 어딨어? 여기가 아닌가봐 부룽 오해전 두 쉭 쉭 여기인가? 으어아아악! 하아 하아 아니 없는데? 네? 곳곳에서 여기 아까 왔던데 얼마나 더 가보란거야 모든 장소에서 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가본 곳이 없구만 지금 이 맵을 다 외우게 생겼어 지금 아 또 토하네 아저씨 아 술은 작작 먹으라니까 자 쿠키니까 배터리가 달아요 아냐 아냐 기다려봐요 가보자고 숨어? 숨어 빠바바바바밤 빠르밤 빠르밤 빠르바밤 빠르바빔밤 빠르바밤 봐봐야 야 이거 고복게임 아니네 왜쩌 왜좋 왜왔던 드립트 오픈다 도어엌 나이스 아이템전인가요? 아 근데 옛기가 없어서 아이템이 없는데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잠깐만 4층도 가봐요 미치겠네 진짜 반밖에 안 왔다고? 미치겠네 진짜 반대전에는 감염이 안 왔다고? 매점이 췄어간 거니까 근처의 흡사안은 연결하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MI 영상은ед으로 돌아올게요 남편이 이렇게 타주가가 producers 지금 시작MI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몸을 막아왔던다면 누군가가 닿아요 이렇게 타주가가 닿아요 서로가 닿아요 아 아 아 아 하..하..하.. 하..하.. 하.. 하..하.. 나가자 그냥.. 하.. 왜 안나가는거야 진짜.. 에이병동이 어디지.. 이명도 칠리오명도 어..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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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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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뭐가 나오는 거잖아! 나! 으악! 뭐야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없어졌는데? 아 다시 나온다 뭐야 원피스인가? 뭐지? 왜 새끼 계속 바뀌지? 민트색, 파란색, 민트색, 파란색? 민트색, 파란색, 노란색 빙파나? 시계가 가기 시작했어 내가 막고 있던 시계가 가기 시작했어 깼다 끝! 허휴 유품을 다 찾고 이제 유고를 찾으라고? 하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내갈 때마다 나는 미묘하고 복잡한 광장에 휩싸였다 저들의 삶이 내가 생각해보... 어? 어? 하아... 하아...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야 하아... 하아... 아니 자기가 정신병자 되라고 정신병원에 보냈으면서 인정? 딸내미를 말이야 이런... 이은도 같은 이런 데에다 거미줄이 이렇게 있고 이런 데다 쳐 박아놨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어? 주술 방울이 필요하다고? 주술 방울이 없어! 예끼가 없다고 자... 인형 많던 곳이 또 가라고요? 여길? 아... 아... 혼자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그대와의 그대의 추억이 있으니 하지만 깊은 허전함은 추억이 채울 순 없는 걸 없는데요 아무것도? 어 C 나 열렸어 이거 언제나 나 욕실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을 말해 앞장 어 뭐야 아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할마른 눈물 뱀? 뱀? 미친거 아니야 이 새끼들? 할마른 눈물 뿐이라서 알일수 없던 그대 내 모습 네 눌렀습니다 어 뭐야 왜요? 일단 눌렀는데 왜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니까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 이게 힌트 좀 줘야지 예끼도 없는데 캠코더도 건들지도 없어 목표가 유골을 찾으십쇼 유골을 찾았잖아 우리 아까 궁디 해가지고 찾았잖아 그지 방사선실 다시 가볼까? 유골함을 만지라고요? 아 어 뭐야 뭐야 어 끝 맞겠다 아니네 하 하 그래 병원에 외를 보내 왜? 외를 병원에 보내 그래 니가 죽일놈이야 그러니까 외를 보내 맵이 안치워져요 버그 진짜 외를 보내가지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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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뭔데 이거 맵 버그 뭔데 이거 아니 왜 안 끝나 아니 다 차는데 왜 안 끝남 솔직히 아 진짜 이건 끝나야죠 하 아 아 아 아 아 프로로그 끝이요? 어어? 봉화상 북동쪽 길목이요? 아 장난치나 법당을 찾으라고요? 뒤질래? 아 아 시끄럽다 아 시끄럽다 아 시끄럽다 까마귀들아 아 피카츄라 이츠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투또 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뭐 친구 맞아 맞아 산에서 뜰 애써 때리고 딩글고 사막에서 들판에서 잤다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하 봉화상 북동쪽 길목이 봉화상 북동쪽 자 포기 높아지길 쎄으면 알겠습니다 아 아 진짜 한걸음 뒤에 항상 네가 있었는데 그대 아 콧물 나온다 아 미치겠네 언제 끝나 아 아 진짜 게임 잘 만들었네 지하법당 기원암 암 암관리네 마지막 요거를 잘해 주시오 가이팅 여기선 피지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옛길을 못 가져왔는데 어디 어디 터치 바디 체크 클리어 클리어 집중할게요 여긴 빡겜 힌트 하나도 안 놓치고 바디 체크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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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문장이 가득하 진짜 알 수가 없다 오픈 오픈 확인 확인 클리어 오픈 아 어 사실 우리 병원에서 품이만뒤 두달간에서 해당한 부원장이 있었어요 이 부의 그사람이 무단으로 병원을 줄인다는 말이고 제가 경찰이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 부의 그사람이 아 크 야끼! 아! ㅅㅂ 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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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템함 배터리 뭐지? 왜 아무것도 없지 왜 진행이 안되지 기다려 아 이게 힌트인데 이거 이게 지도인데 이거 약간 서코필 느낌인데 프리즘 브레이크 이거 똑같애 생긴게 왔어 그러면 일로 나가서 비밀통로가 있는거야 비밀통로가 있어 이 맵이 봐봐 여기가 정확히 여기거든 올라가서 계단 앞에서 주술방울을 흔들리는거야 여기야 아아 문을 열어주세요 아닌가 이게 아닌가 여기에 비밀통로가 있는거야 아니야? 여긴가? 여긴가? 아야끼 어야끼 야끼 어야끼 아야끼 야끼 아무것도 안보여 야끼 클리어 체크 바디 체크 클리어 어 에이씨 찍었는데 틀렸네 괜찮아? 아까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left and right 으아악 아 꼬레트 나왔네 진짜 피카츄라 리추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이 야도란 피존트똥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맞아 산에서 들 때리고 띵글고 사막에서들 나 방황감각을 잃었어 울다가 웃다가 여기다 여기다 각도가 이거야 그렇지 아 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I love you bro You know the way 친절한 친구였잖아 역시 친구였어 우린 난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날 대신 할 순 없어 피카츄 소망 간다 깼다 보스 몸 나오세요 뮤츠 나오나 다 왔다 깼다 너네 뭔데 어 캔 아이 터치 으아악 으음 됐다 어어어어어 끝 끝 끝 끝 끝 끝 제발 법당에서 탈출하라고요? 아 잠깐만 옌벽 옉기 옉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맵 아 잠깐잉 아까 왔던 길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기억해야죠 Geek 요거 states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는 왼쪽일까요 아니죠여 직진 우회전 그 다음 좌회전 그 다음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가는 .. 오른쪽x4 왼쪽 .. 볼까요 아니구여.. 다시 가봅니다 아는데 맞는데 아닌가? 어 뭔가 잠꼬 어 맞다 맞다 아 제발 어 여기 여기 일로 갔다가 일로 가서 우회전하면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우회전 하고요 직진 더 다시 예끼 으어우어 예기 어 오 아 얘끼 얘남들 못있어 야 드라 딴거 아니야 딴스ğaady 와 옛끼 겨우 옛끼때문에 살았다 또 로디기네 다행이다 이제 끝났잖아요 왜그러는데 뒤 아무것도 없어 아 뒤보니까 방향강을 상실했잖아요 시키지마봐 그냥 나가자고 천벌을 내린다잖아 아니 아니 딸 유골을 가져갔는데 왜 천벌을 내리는데 유골을 화장하십쇼 화장터가 어딨는데 저기 템이 있는데 아 어떻게 올라오지 어 버그 아 잠깐만요 어 어 진짜 버그 아 아 아 안 나가지는데요 아니 저 아니 아니 저 저기요 다리 아니 점프를 점프가 없어 안 끼는 있는데 아니 나 저거 템 먹으러 왔는데 다시 게임 버텍 해볼게요 어이가 없네 진짜 일부러 낀게 아니에요 이제 다 깼잖아 솔직히 게임 진행 100%잖아 이렇게 다 시작했는데 저기 낀게 해서 태어나면 어떡해 개 웃기네 진짜 아 약간 지금 이제 행복해 다 깼잖아 그럼 처음부터요 절대 안 하지 아우 소름돋아 아우 소름돋아 아우 다시 여기부터 다시 여기부터 달려 아우 소름돋아 아우 소름돋아 뭐 일리아 칸이야 대사치는거보니까 거의 일리아 칸이네 그니까 저기 보이잖아 태어나나 먹으려고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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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기.. 안먹어지는데? 아, 끝나.. 게임이 끝나서 안먹어지는건가? 아, 법당 가기전에 템 먹으라고? 예끼! 화장터가 있다고요? 어디.. 법당 근처에 있어요? 아, 그만가는거 아니었어? 아니 근데 왜 화장을 꼭 여기서 해야돼? 아니 이.. 이 아저씨 진짜 웃긴 새끼네? 아니 이런.. 이 온도에 여기서 화장을 하고싶어? 빡대가리 아니야.. 진짜.. 아니.. 아니 지 딸을 이 섬에 가둬놨으면은 어, 나와서 곱게 묻어져도 모자를 판네 여기서 화장을 하고.. 어? 이제 끝? 니랑 나 끝? 뭐 이거야? 이분이 아들이야? 뭔 말이야.. 아, 딸.. 딸내미 아니였어요? 뭐.. 뭐.. 약간.. 어떻게 되네.. 뭐가 아들이라고.. 아니 아까 애기였잖아.. 딸이었잖아.. 아, 누나가.. 아아.. 아, 이 동생이 착하네.. 진짜..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야, 근데 동생아.. 찾은건 좋은데 여기서 화장을 해야겠니? 여기서 전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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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왜 나무 흔들리는거 봐.. 미친거 아니야? 야, 이거도 안먹었잖아.. 예끼도 안먹었잖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껴.. 방금 템 먹었거든요.. 근데 껴지지가 않네.. 뭔가 끼.. 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껴져? 음.. 뭐 어떻게 하는 걸까? 어, 이쁘구나.. 기름이 필요할 것 같다.. 기름 여깄잖아.. 기름이 어딨어.. 아.. 여기.. 왠지 얘네.. 여기 근처에 안놓고 어디다.. 숨겨놨을 것 같은데.. 기름통 아니니? 아 깜짝이야.. 진짜.. 아 뭐 전쟁 났어.. 박격포.. 떨어진 소리가 들려.. 아.. 미치겠네.. 진짜.. 기름 어떻게 넣으란거야.. 기름이.. 근처에요.. 저승세계인가 봐.. 아.. 랩은 또 오질라게 넓어요.. 기름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올라가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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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열어봐.. 여기 기름 같은데.. 하.. 기름 못찾겠네.. 하.. 하.. 몸을 끼면 못 나올 만하다.. 하.. 하.. 한을 사했다.. 하.. 하.. 기름이 어디있을까요.. 땅을 파서 기름을 채굴하는건가? 아.. 땅을 파는건가? 시초하는건가? 여기 없어 기름이 기름은 안나오긴 해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기름 쓰레기통에 쓸 리 없죠 기름이 잠시만 법 땅에 가도 있다고요? 법 땅에 다시 가라고요? 기름을 구하러? 여기서 꼭 해야겠어 진짜 동생아 너 누나 싫어했지 너 누나 진짜 저주하지 동생아 너 누나 저주하지 않고선 이럴수가 없어 하아 You need one more 케이블이라고? 어이씨 여쭤났다 아 왓..와리가리 세번 치라고? 아 진짜 아 약간 일일 퀘스트구나 데일리 퀘스트 오케이 에포나 느낌 하긴 전력질주 E 누르면 전력질주 E 누르고 전력질주주 데일리 퀘스트 수행 좀 하겠습니다 아우 천둥목 야 동생아 니 진짜 여기서 꼭 해야겠어? 3분에 v 큭 3분에 1만 채워지기만 해봐라 한 번에 가자 오오오오오오 오오 에앟 아 아니 진짜 데일리 에포나야? 날씨 무슨일인데 아니 동생어 누나한테 미안하 스네이크 아 몰드보트 있어 아 아브라카다브라 아 아 아 어 어 홀리 셰프 할라 할라 아니 미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쳤냐 너 얼씨고 아니 동생아 여기서 화장을 해야겠냐고 진짜 대가리가 비었냐 여기서 화장을 하고 싶냐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진짜 돌아버릴 집안이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이고 동생아 그걸 기름을 채우려고 저걸 기름통을 들고 다시 화장터로 가는 니 인생이 진짜 니 인성이 진짜 대단하다 못말린다 진짜 아 아 또 가면 또 뱀이 춤추고 있겠지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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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28 여기에 け knob выз ioso 좋아서 우리 누나 꼭 여기서 화장해야겠어 너의 방해? 방해해봐 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풍수질이 나 꼭 여기서 화장해야겠어 옌병알 진짜 소리 잘 부르네 뭐야? 뭐해 너네? 오 씨바 어우 통을 육수 내고 있네 뭐야? 뱀을 끓여 먹는건가?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 나 기분 탓인가? 어어? 아 진짜 가면 또 이상한 짓 해놨을 것 같은데 우리 화장장에 나 여기 풍수질이 좋아서 꼭 여기서 해야겠다고 나무 그만 움직여 나무가 씨바 무슨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해 나무가 뭐 피노키오야? 미치겠네 진짜 아 여기서 화장을 해야겠냐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잘하나 나 나 아 뭐 루피냐고 하아 야 이게 유고를 어떻게 들고 안 써 안 꺼져? 아 씨발 아 버스 제발 아 아 아 아 왜그래 왜그래 진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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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항아리 깨라고? 대가리 깨고 싶어 진짜 항아리가 어딘데 아 씨발 아 왜그래 항아리 어딨는데 아 뭔데 공격할 수 있는게 없잖아 아 아 씨발 그 아 아 아니 어디로 가야되요 아 항아리가 어딨는데 여깄나 여깄따 아 뒤에 따라와 씨발 뭐야 하나 아 이게 수영하는데 괜찮아 뜨거워 아 괴로워하잖아 아니 항아리 어딨냐고 또 아 야 항아리 어딨냐 아아 아니 항아리 7개를 어떻게 찾아 진짜 나 이제 그거 하나 깼어 어 있다 어이 쓰담쓸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하 아 그만 놔 이 엔딩 이 엔딩 처음봐요 아 항아리 위치 좀 아 이거 항아리 맵에 표시해줘야지 나 쉬움인데 이거 항아리 7개를 어떻게 찾아 지금 2개여 찾았는데 말이 되나 야 얘를 여기 빠트려보자 야 들어가봐 니야 너 발 뜨겁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 항아리 항아리 안 깨고 탈출하는 그런 새로운 엔딩 제가 써보겠습니다 안 쫓아오는데 다시 가야되나 여긴 아니라는 건가 아니 맵에 이렇게 골고루에는 7개 씨바 어떻게 깨요 야 이거 7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다 뒤지라고 이 맵을 미치겠네 진짜 한 깨삼 이거 하나 놓치면 또 어떻게 찾아 한 깨삼 항아리 위치 에포나 이거 모험회사 공략 없나요 항아리 위치? 이거 쌉 에바 아님? 이거 항아리 진짜 못찾어 7개 어떻게 찾아 구글에 검색하면 안나오나요? 아하니스 아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아 야 오른쪽에도 길이 있네 근데 엠병알 어 찾았다 두 개 더 두 개 더 아니 세 개네 아 세 개를 어떻게 찾지 어 잠깐 제가 끼면 또 못나올 것 같애 나가는 길에 다 있겠지? 제발 야 항아리 어디있냐 두 개 더 아 이제 끝인데? 아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두 개 놓쳤어 아 나 진짜 어떻게 찾아 아 미친거 아니야 게임? 두 개 남았어요 화이팅 어! 어! 스탑 스탑 아우 맨 브롸 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하시 스탑 우리 둘이 어디에 찾아 미친거 하 cioè 아 뒤에 쫓아온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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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멀리 가면 죽네 느낌상 병원 안에 얘 하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다고요?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지 이 안에 하나 있을 줄 알았으 으! 그냥 그냥 뭐 빼기를 그냥 하나 남았어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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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사라 움직인다 뭐야 여기 안가져 뭐야 여기는 왜 또 못가게 해 놨어 돌아가라고 다시? 챗 결계인가 결계 발견 그러니까 어 뭐야 어 설마 하나가 어디 있을까 하나가 어디 있을까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 나의 놈 나의 놈 뭐지 뱀 진격의 거인이다 뱀 뱀이 우릴 지켜준 건가 뱀 뱀 어 뭐야 살았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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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은 착한 친구인가봐 뱀이 여기서 혀 할짝할짝하고 있는거 보이죠 뱀은 좀 착한 친구 같아요 그 아라 이른도는 누나를 찾아 헤매는 소년식 정에서 플레이하는 생존형 공포게임 입니다 폐병원에서 시작해 무당의 법당 야 gramm 중이 Blazario 뱀 뱀 더 uma 눈알을 찾으십시오 잘만들었다 근데 캐주얼하네 게임이 예 무덤이죠 망겜이란게 그냥 자꾸 날 괴롭히니까 벌써 오후 5시 반이네 눈 감고 있을게요 모두 팬티 갈아입고 오라고요 먹고 싶긴 하다 허기져요 미션 성공 2만원이니까 이걸로 뭐 사먹을까 비가 그쳤다 이 은도에 아침이 찾아왔다 이랬는데 막 진짜 엄청 아름다운 섬 아니야? 기대 오 뭐야 뭐야 근데 나무는 영원히 여전히 살아 숨쉬는데 나무나무 나무나무 뭐야 화장장 뭐야 뭐야 뷰티풀 엔딩인데 에잇 갑자기 병원으로 돌아가시죠 아 근데 왜 아 잠깐만요 뛰는거 안되는데 자동 달리기도 안돼 아 걷기밖에 안되고 자동 달리기도 안돼 아름다운 엔딩인건 좋은데 병원 개멀잖아요 화장장에서 병원 존나왔네 이거 걸어가라구요 그러니까 뭐지 몽환의 아스텔지어 느낌인데요 어 몽환의 아스텔지어 혹시 이 은도에 저주 보고 카피? 몽환의 아스텔지어 영간문인데 아 저주 풀어준거야? 어머어머 이런 로또 번호를 알려줘야지 어 들어가면 못 넣을텐데 안들어가지네요 결계네 감동적이네 감동서사 스토리네요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너무 투 하이라이트 아 근데 개빡셌다 어우 허기져 허기져 뭐야 이런데가 있었어? 뭐야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가 있었어? 병원이 없어졌네 허! 뭐야 누나 시스터 뭐야 뭐야 왜 갑자기 감동이야? 꿈에서 깨다? 이게 현실이었어? 꿈에서 깬 꿈에서 깬 걸까? 이게 꿈일까? 아 잠깐만 누나 무서운데? 누나가 너무 소녀인데 애 어린데? 누나 맞아? 어우 왜 누나 너무 무섭게 생겼네? 뭐지? 왜 쳐다봐 뭐야 누나가 누나를 구한건가? 뭐야 뭐야 시바 나 정신병원이야? 여기 A병동이잖아 시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설마 나 죽은건가? 설마 내가 정신병원에 가... 날 죽였는데? 뭔데? 왜 그래 왜 그래 안녕 뭐라 씨뿌리노? ASM을 보소 디엔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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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로딩이야? 아우 아니 언제 끝나 디엔드레메요 아우 아우 결론은 뭐야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가 결론이야? 저희 유품들 넣어놨네 1998년 스케일이 크네 거의 거의 블록포스터인데 약간 그 느낌이네요 약간 스케일 정도가 약간 셔터아일랜드 느낌?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지금 약간 디카프리오가 된 기분이었어 약간 셔터아일랜드급이네 약간 셔터아일랜드급이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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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이 좋았다 아우 예 완전 소 소수 콘텐츠라고 알고 있었어요 끝